추석 전후로 선물 많이 주고 받으실 텐데요. 택배 관련 스미싱 문자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 번만 잘못 눌러도 개인정보가 손살같이 빠져나간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방법까지 우현기 기자가 소개합니다. 시민들이 신고한 스미싱 의심 문자들입니다. 대부분 주소나 우편번호가 잘못돼 배송이 어려우니 정보를 다시 보내달라는 내용입니다. 신뢰할 만한 발신처의 그럴듯한 내용의 문구라 택배회사에서 보낸 것 같지만 스미싱 문자입니다. 이처럼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정상적인 문자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수로 첨부된 링크를 누르면 금융정보나 개인정보를 빼가 큰 피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사측 문자에 속아 피해를 본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스미싱으로 돈이 빠져나갔다며 경찰서를 다녀왔다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에 우체국은 소포 상자에 스미싱 경고 문구를 담고 발신자가 우체국임을 알려주는 안심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의심이 되는 문자는 스미싱 문자 판별 서비스로 직접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범칙금이나 지인의 부고 등을 악용한 스미싱도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